플레이 언니 전화 정자 정자 괴물 맞네 아니야? 맞는 것 같았는데 괴물 맞네 아니야? 아니지 맞는 것 같았는데 아니지 5분 15초 가겠습니다 5분 15초 완전 도입으로 갈게요 영화 플레이 팝콘 아직 먹지도 않았다 팝콘 아직 먹지도 않았다 야 차 타고 간다 잘못 골랐다 차 타고 가는 신이다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신도여서 왔는데 밖에 빗소리가 정신이 왔는데 아 잠깐만요 신도여서 왔는데 밖에 빗소리가 정신이 왔는데 밖에 숨소리가 지났는데 벗겼어 아 어 나랑 똑같아 벗겼어 1시간 넘어가야 된다니까 자 정답 나한테까지 기회 오겠다 잘하면 2 정답은요 내부 잘해? 자 전화 무척도 없었어 선빈이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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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33초 1시간 30분 33초 네 영화 플레이 4 확인 쏘리만 들이니까 정답은요 잠시 아니 마지막 괜찮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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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다른 거 어떻게 된 거야? 조금만 더 들려주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야 마지막 귀엽는데? 문 열고 들어왔어! 아니야! 화장실에서의 소리가 됐어 화장실? 나 알 것 같아 정답! 나 알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정답! 나 알 것 같아 뭐지? 장화옹연? 나 뭔지 알 것 같아 아야! 진짜! 진짜! 뭐야! 뭐야! 장화옹연이 나 영영 선생님한테 생각했는데 언니, 언니때문에 언니때문에 내가 그걸 맞추냐? 나 정답! 나 어떻게 알았어? 아니 혹시나 임수정 선배님 나 전혀 몰랐어 와 대박이다! 언니! 전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간만에 써보네 야, 간만에 써보네 야, 이거! 퍽 겨 sun 야, 이거! 작가주 역시 вой 왕의 기완! 황제의 기완! 진짜 얼굴이 엉망진창이다, 진짜! 광수 오빠 깡깡진 거 같아요, 깡깡진ัjes 진짜 엉망진창이네 진짜 엉망 주장이네. 아 광수는 진짜 엉망 주장이네. 역시 거짓 없다 진짜. 준비. 앞에 잡고 가 그래. 이렇게. 그렇지. 뛰어. 성공해야 돼. 지효야 100초 안에 성공해야지. 지효야 100초 안에 성공해야지. 너 이거 성공 못하면 귀신이야. 쟤는 써도 괜찮네. 지효야 쭉 가. 나쁘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누나 앞에 봐. 누나 콩을 봐야 돼 콩을 봐. 앞에 봐야지 앞에. 누나 일단 콩을 봐 봐. 와 대박이다. 야 지효도 이렇게 얼굴이 나가지는구나. 이거는.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역시 송지호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빨라. 야 좋아 좋아. 셋. 그렇지. 가자래 못하는 게 없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다섯. 오케이. 다섯. 오케이. 야 왕의 귀야. 야 왕의 귀야. 야 왕의 귀야. 와 저 형은 진짜. 와 저 형은 진짜. 와 저 형은 진짜. 넘사벽 넘사벽. 야 이거 사진 찍어.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너무. 야 넘사벽이다 넘사벽이다. 이거 진짜 찍어야 된다. 이거는. 왜 찍어. 야 안다. 와 어떻게 얼굴이 이러니. 파이팅 하자. 오케이 오케이. 힌트 한 번 받자. 와 어떻게 어떻게 이러지. 와 어떻게 어떻게 이러지. 와 어떻게 어떻게 이러지. 자 시간 계속 가고 있어요. 정해라는 얘기 아니야? 정해라는 얘기 아니야? 긴장하시라고요. 그럼 시간이 안 가겠니? 어렵지. 자 어렵지. 이거 맨첨 편드예요. 자 하나만 덜. 오케이. 자 하나만 덜. 오케이. 야 너무 확 가니까 그렇지. 됐어. 어떻게. 야 저 입술 왜 그래? 야. 형 저 저 망둥어 아니야? 망둥어? 형 저 저 망둥어 아니야? 망둥어? 눈뜨려 눈뜨려 눈뜨려. 입술 왜 그래? 야. 형 저 저 망둥어 아니야? 망둥어? 아니 나도 아까 이렇게 뒤집어지려고. 야 야. 천천히. 야 이거 어려워. 차감라 차감라. 내가 진짜 잘한 거야. 너 일부러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좀 이상한데. 너무 성격 쓰는데. 야 이거 어려워. 차감라 차감라. 내가 진짜 잘한 거야. 너 일부러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이상해? 야. 나 그대로 해야지 당연히. 어떻게 나 심장 떼어. 나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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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실로포는 나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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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습을 이러면서 왜 이렇게 무섭냐. 오늘 밤 실로포는 나야나. 그 노래 꽂혔나. 나 정말 진짜 싫다. 나야나. 자 보여드릴게요. 시작. 손나은이 오징어처럼 생겨서 꿈에 나올 거다 박나래처럼 보였는데 그게 현상 수배복으로 나왔습니다. 손나은이 오징어처럼 생겨서 꿈에 나올 거다 박나래처럼 보였는데 그게 현상 수배복으로 나왔습니다. 말이 안 되지. 왜요? 말이 안 되는데. 야 너 나은이한테 오징어처럼 생겼다는 게. 손나은이 오징어처럼 생겼는데. 손나은이한테 오징어처럼 생겼다는 게. 손나은이 오징어를 먹고 있는 꿈을 꾸었는데. 근데 박나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내가 현상섭외가 됐다네 아 이거 뭐야? 되지 아니 안되지 아 이 정도는 다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내용이어야 돼 이 정도면 신문에 신어도 될 텐데 이 정도는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돼? 안 돼야 돼? 너 왜 자꾸 그거 왜 하는 거야? 뭘 왜 하는 거야? 보고 시작해주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얘도 해요? 얘도 해요? 나 천기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아 너무 안 돼요 아 이럴 거 같으면 내가 처음 해야지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아 근데 종북이는 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몰라 몰라 아니 종북이는 한 번 화가 나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이 실력이 있는데 종북이는 왜 화가 나 있는 겁니까? 어차피 아니고 사람이 아니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어필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뭐 지신 내리는 거를 반대해서 해야 되나? 저기요 저 지금 귀에서 삐이 소리가 나요 저 지금 귀에서 삐이 소리가 나요 형! 아 좋아요 아 이게 맞다 아 이거봐 나와서 아 대단히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다가 국민들은 나갈지 말할 거 없어 동네 아 너무 무서워 형아 너무 무서워 송주 씨 갑니다 이봐요 5초 준비 지금 파이팅 파이팅 자 네 유재석이 가발을 썼는데 야동을 보다가 반개를 꼈어요 그러다가 스키니즌이 입었어요 아 잡았다 야 스키니즌이 터져야 되는데 스키니즌이 터졌으면 그러는데 스키니즌이 입었어요 약간 좀 그래요. 구재석이 가발을 쓰고 야동을 따라 하다가. 구재석이 가발을 쓰고 야동을 따라 하다가. 야동을 왜 따라해. 야동을 왜 따라해. 말이 제일 된다 그게. 진짜 문제가 많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동훈이 형 나 할 얘기 있어서. 약간 젊은 느낌은 좋은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어린 친구들 옷을. 너무 어린 친구들 옷을. 아저씨가 입는 느낌. 아저씨가 입는 느낌. 역시 아니야. 주책이라 그래. 아저씨까지도 아니고. 얘는 무슨. 나이트 가운을 입고 왔어. 아니야. 요즘 유행이야 너무. 아 너무 몰라. 나는 오늘 여기 호텔인 줄 알았어요. 지워보고 나 여기 지금. 요새 리조트인 줄 알았어. 속초 펜션인 줄 알았어. 야 여기 골프 선수 나섰네. 야 여기 골프 선수 나섰네. 아 소민이 골프 웨어 모델 같다. 나이스 어프로치. 굿샷. 나이스 샷. 그리고 또 지난주에 세찬이가 또 우리 내 동생 세찬이가. 또 내가 또.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저는 좀 시청을 하고 있는데 또 또 뭐 했더라고. 한국에 계시더라고요. 나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또 누구랑은 다르게. 나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또 누구랑은 다르게. 아주 또 나한테. 아니. 종국이 아침에 오면 세찬이한테. 어 세찬이 내 동생 하면서 날 계속 봐. 어 세찬이. 제가 살아야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보긴 봤어요. 형 라이브 방송에서 홍보 좀 해. 길어 길어. 나는 봤다고요. 봤는데 연락을 안 와가지고. 아 미안해요. 저도 봤는데 칠을 안 냈을 뿐이지. 뭔 칠을 안 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아 저도 여기. 네. 런닝맨 여름방학 특집. 런닝 유니버스티 커플 엠티를 준비했습니다. 아 뭐예요? 남녀따기 지금 안 맞잖아요. 커플 엠티를 떠나야 되는데. 오 컴퓨이에요? 너무 맞네. 또 누가? 이선빈. 손 나오지. 나은이? 그래서 커플 엠티를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 들어오세요. 누구야? 커플이 형 오늘 뭐가 와? 왜? 와 있어? 야. 다 귀신이야. 여섯 명 귀신이야. 나 안 내릴 거야 진짜. 나 얘기 안 할게. 지금 갑자기 누나가 나를 선택 안 내는 것도 이상해. 내 인생할게. 진짜 이치음 저기서 뚫었어. 지금 나 행동을 맞잖아. 나 뒤돌아봐. 마포구야. 니가 왜 갑자기 나도 결정할 수 있어. 나도 결정할 수 있어. 알았어. 자 뒤돌아봐. 알았어. 네가 왜 결정해. 나도 결정해. 종국아 누가 들었어. 재석이 형을 봤어. 재석이 형을 봤어. 종국이를 뜯은 건 와ひ아야. 종국이를 뜯은 건 와ひ아야. 상규야 누가 뜯었어. 하지 마腳해야 Pardon. кто야 누가 뜯었어. 내가 뜯었어. 종국이를 뜯은 건 회하라고. 종국이를 뜯은 건 하하라고. 저리 가, 저리 가. 가자, 진짜. 오빠, 거기 안에 귀신이 힌트 중인데. 가수도 있었거든, 가수도 있었거든. 맞어, 그게 기본적인 얘기야. 맞어, 맞어. 진짜 큰일 났어. 너 진짜 사람이야? waspp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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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사람을 홀리려면 귀신을 열어버리려는 거예요. 너든 너든 나든. 사람을 홀려서 나가야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 귀신을 무서워하면 되나? 내가 이 힌트를 받고 얼마나 무서워하는 줄 알아. 우와 진짜 무서워. 잠깐만 하하가 아웃시킬 것 같은데. 지금 하하가 아웃시킬 것 같은데. 종국아 누가 찍었어? 재석이 형이 봤어. 재석이 형이 봤어. 종국이를 뜯은 건 하하였어. 종국이를 뜯은 건 하하였어. 왜 가 지효야 다 왔었는데. 지효야 잘했다. 우리 오빠가 처음에 또 방수가 있는데 어디서 뜯었어 이러면서 오빠가 얘기를 안 해도 거기서 헷갈렸어. 오늘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귀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 주인공이었구나. 나도 계속. 나도 귀신이 주인공이었어. 나도 혼자서. 나도 혼자서. 나도 혼자서. 나도 뭐가 있는데? 가발이다. 오케이. 가발이다. 오케이. 가발이다. 오케이. 오케이. 야 저기 둘이 딱 걸리냐. 와아 진짜 싫다 정말. 너무 똥손이다. 아 진짜 expressed który가 너무 똥손이야. 진짜 너무 똥손이야. 이게 뭐야 봉진이. 아니 석진이 형이 이거 더 진도 알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아니 진짜. 자 이래서 오늘 유재석 씨는 그냥 제니 씨가 되겠고요 제니 씨가 되겠고요 저는 진이에요? 석진 씨는 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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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해방전이에요 왜 왜냐면 형 코가 석자니까 왜냐면 형 코가 석자니까 섬이 뭐예요? 석자 맞아 석자 석자 본격적으로 러닝 유니버시티 커플 MT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레이스는 러닝 대학 MT 커플 신스틸러를 찾아줘입니다 커플 신스틸러를 찾아줘입니다 현재 여러분 중에는 러닝 대 비밀 커플이 있는데요 비밀 커플이 있는데요 미션 받아서 누구? 자 레이스 종료전까지 비밀 커플을 찾아내면 나머지 커플 승 찾아내지 못하면 비밀 커플이 승리하게 되면 폐안 팀은 오늘 엄청난 벌칙 준비했습니다 레이스 종료 전까지 아 나 아니야 레이스 종료 전까지 아 나 아니야 아 아니야 너야 얜 한 번 했어 얜아 소윤수 형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오빠 아니에요? 나 진짜 아니야 진짜 맞는 거 같은데? 나 진짜 아니야 아 너긴 다 아니네 지금 그 비밀 커플은 자기가 비밀 커플이 아직 모르는 사기예요 아 몰라요 아 몰라요? 아직은 모른데 아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아 나 몇 살 왜 잡은 거예요?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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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모른데 아직 모른데 그 시간이에요? 비밀 커플에 대한 힌트가 지급되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팀복 한복 후에 MT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이 형은 성팀이 형 못 봐주겠어요 진짜 아 나 지금 너무 아 나 지금 너무 빨리 미션 가방 나랑 맞으시고요 아 나 정말 아 머리가 밀라 요고비치 색깔이야 보여? 밀라 요고비치 저희 그냥 월드컵인 줄 알았는데요? 저희 그냥 월드컵인 줄 알았는데요? 불굴한 거 아니세요? 불굴한 거 아니세요? 진짜 맛있을 거 같아 와 인터넷 먹방 왜 보는 줄 알겠다 진짜 소리까지 들고 냄새까지 들고 와 이거 국물에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겠다 맛있지 와 물에 담궜다가 살짝 야 여기가 진짜 잘하네 야 여기가 진짜 잘하네 우와 우와 끝났습니다 형 진짜로 누구 누구 주고 싶다 진짜 야 농담 아니고 이거 진짜 맛있다 오늘 끼지지지 않습니까? 네? 뭐요? 김쇼 김쇼 아 저쪽에서 드레기 끝났습니다 김쇼 아 저쪽에서 드레기 끝났습니다 아 죄송한데 영어 알아들어가겠습니다 김쇼 요즘에 누가 김쇼 합니까? 누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한 번 또 하려 그러면 야 야 지효야 네 내가 한 방으로 먹게 저거 나랑 나눠 먹을래? 어? 내가 한 방으로 이거 진짜 터진다 죄송한데 중북인데 닭 하나 하세요 닭 하나 하세요 중북인데 양도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장어 없는 거 아니에요? 장어 없는 거 아니에요? 작아요? 0개라서 그래요 아 이거 너무 작은데 0개가 먹기가 좋군요 아 조금만 좀 큰 걸로 좀 네 조금만 이거 좀 하실래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아껴서 제가 해준 거거든요 아 죄송한데 저는 닭을 좀 싫어합니다 형 아 그래요? 죄송한데 저는 닭을 좀 싫어합니다 형 아 그래요?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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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닭 맛있다 맛있어 아 몰라요 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자 우리 김정국 씨 성공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뭐 주실래요? 야 이런 식으로 한 게 어딨어? 아니 저는 뭐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 하하 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동락? 정동락입니다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리 좀 갖고 와 그리 좀 갖고 와 이거 그리 나가니까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저기 여기 좀 와주실래요? 뭐예요? 뭐예요? 음내 기주가 음내 기주가 자 음내 기주가 자 아니 저기 아니 저기 하려면 화끈하게 좀 하세요 죄송한데 지석진 씨 믿고 지석진 씨 믿고 지석진 씨 믿고 TV를 보는 겁니까? 믿을 사람을 믿는지 어? 송지효 씨 야 믿을 사람을 믿는지 어? 송지효 씨 야 지효야 진짜 터질 만한 거 있어 어? 야 지효야 진짜 터질 만한 거 있어 어? 오빠 있어? 어 뭐야? 오빠 있어? 어 뭐야? 김태! 어 좋아 손 백 백 백 백 야 이거 너 먹는 거 반박 떨어지게 해 터진다며 아 지효 씨 너 먹는 거 반박 떨어지게 해 터진다며 지효 씨 아 지효 씨 아 지효 씨 아 지효 씨 지효 씨 나 이거 좋아 아 이거 리얼하다 내가 지효 터진다 아니 지효 씨 이게 머리 치는데 수박 소리나는 거 너무 좋았어요 지효 씨도 이렇게 가져가서 손님 아닐 거예요 아니 진짜 퍽 소리 나는데 어 이 리얼한 싸움 오랜만에